꿀벌 꿀벌의 잔치입니다 노란 복수초꽃에 꿀벌이 꽃을 빨고 있습니다 맛있나 봅니다 내가 영상 찍으려 하니까 길가닥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아침부터 까치들이 까악 까악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벌써 크로커스 꽃이 폈다고 자랑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여기는 보라색 크로커스 400개 정도 피는 자리인데요 3월 8일쯤 되면 보라색이 피고 3월 5일은 노란색이 피고 그리고 3월 8일 10일 지나면 혼합 예쁜 크로커스 꽃이 핍니다 여기는 명이나물 인데요 여기를 제가 이쪽에 로타리를 치고 올해 갈리기로다가 로타리를 치고 명이나물을 옮겨줄거라 아직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싹은 쑥쑥쑥 납니다 올해 다른 쪽으로 자리정돈 해줄겁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자리정돈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도라지도 가끔 자리이동시키면서 그럽니다 히아시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을 볼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찍으면서 하우스로 내려가겠습니다 경침날에 이제 제법 철쭉에도 꽃봉오리가 멍 맺힙니다 진달래하고 철쭉의 비교는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는데 여기에 요런 것도 심어놓고 그런데 철쭉은 꽃 먼저 잎팔이 먼저 요렇게 보이면서 꽃이 피는 거랍니다 그게 진달래랑 철쭉이랑 비교하는 방법이랍니다 철쭉에 꽃봉오리가 다 맺혔어요 요게 이제 피면은 엄청도 예쁘답니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비교하는 방법 알으셨죠 진달래는 잎사귀 안나고 꽃부터 피고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성모님 꽃무릎 쫙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우리 파우샘이 농원 돌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완전 한상 그 자체랍니다 하우스문 열어주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구요 온갖 색싹들이 파릇파릇파릇파릇파릇 따뜻하게 났습니다 제일 많이 나는거는 상사하싹이랑 상사하싹이랑 다 싹나는게 그리고 상사하싹이랑 수소나하싹이랑 튤립싹이랑 제일 많이 나있습니다 꽃을 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4월달 되면 다 꽃이 피는 자리랍니다 우리 소나무들 예쁘죠 이게 엄청 오래된 소나무인데요 작품 소나무로 신랑이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이제 하우스 문 열기 전에 우리 하트 모양 주목 향나무 희양나무 쫙 치면서 우리 하우스문을 열어볼까요 동백꽃이 나를 반겨줍니다 요게 25,000원 주고 금강원에서 구입한건데요 요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주동백인데요 대륜입니다 꽃 좀 보세요 엄청 이쁘죠 요렇게 해갖고 제주동백 대륜 하고 편말까지 붙여줘가지고 완전 대륜이라 그런지 엄청도 꽃봉오리가 큽니다 겨비로 엄청 예뻐요 시뿌린거 잘 쪽파가 하루가 다르게 요즘 쪽파 엄청 비싸다 그러는데 우리집에는 이렇게 쪽파가 하우스에서 아주 잘 큽니다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시금치도 계속 뜯어먹고 있고요 하우스 있으니까 비닐에 올 수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우스 지워넣기 잘했습니다 여기 하우스가 나의 노래토랍니다 영상 찍으며 동벽 이쁘다고 자랑질합니다 저 잘해는 거 자랑질하는 거 잘해요 집콕하면서 일은 안 하고 요렇게 놀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도 6분 영상으로 바우세민 응원해서 한 바퀴 삐잉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친멸에 하늘도 파랗고 나무들도 요거 우리 나무랍니다 한 그루에 돈주고 사가려면 팔만원 십만원만 내고 사가세용 엄청나 예쁘다 그래서 그냥 한글을 팔았다 생각하고 고기 한건 사먹었다 새고기 한건 사먹었다 생각하고 미국여행 한번 갔다왔다 생각하고 그냥 밭에다가 두는거랍니다 철크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철크 6분 30초 영상은 바오쌤이 농원해서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자막 그리고 또 테排아 seul 탕후라프 Dolph 감사합니다.